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수녀님 모드 이거 키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 이거 제가 전에 내용을 잘못 봤나봐요 얘가 뽀비비한테 전화를 한게 아니라 얼른아 네가 왔으면 좋겠어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얼른아 쩝쩝쩝 하고 끊었는데 반가워 여기 왜 왔니? 삐뽀삐밥 여자친구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 화장실을 찾다가 얘랑 여기 온거였구나 그래 근데 여긴 화장실이 없어 삐밥 뭐라고?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좀 해주지 않을래? 스개밥 그래서 노래 배틀을 하는데 빰빰빰 빠바바바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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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에이 너 왔구나 얘한테 전화한 거였네 좀쩝쩝 미안해 문제가 있었어 루부 그런데 너도 나처럼 똑같을 거야 좀쩝쩝 그래 오케이 오케이 를 케이 라고 합니다 내일은 저런 꼬맹이들을 처리하는 일이지 하면서 뭐냐? 루부가 좀 달라졌죠 생긴게 약간 달라졌습니다 너희들 얼른 나가지 그래? 아니면은 큰일을 당할거야 삐팝 삐파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너의 여자친구도 말이야 아 느낌표 3개 아 괜찮아요 제 여자친구 악마입니다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바뀌었죠 끙끙끙끙 끙끙끙끙ind 빠뜨끙끙끙끙끙끙끠 오오 멋있어 멋있어 오오 에휴 다 클렸다 아 끌났다 여자친가벌벌 떨고있어요 지금 띠띠띠띠띠띠띠띠 아!! 이거를 해서 어 뭐야? 바꼈어 얘 바꼈네? 어 이번에는요? 빱빱뿌뿌뿌뿌뿌뿌뿌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요 그냥 캐릭터만 바꿀려고 한대요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생겼었는데 아아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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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 비교바바여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zur Haa individually 다른가? 약간 좀 다른거 같긴 하네 이렇게 해서 바뀌었던 루그였고요 다음은 다음은 뭐냐면요 스킨이랑 펌프 펌프가 루그랑 쌀륵쌀륵쌀륵 하하하하 귀여워 .. 어!!! 인데에! 하나가 더 있습니다! 그게 무엇이냐아! 여기 가면 남자친구가 귀찮게 하잖아요? 어? 으...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 넌 누구니? 너 누구니? 단짜가진 사르벤트예요 아 그리고 똑같으니까 아니 너 뭐 그렇게 생긴 너 뭐야 귀여워 귀여워 ㅋ ㅋ 내가 사살보래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세팅 저.. 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수녀님 모드 한번 해 봤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서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.